방송 전인데 어떻게 회원님 긴장되세요? 네 워낙 카메라빨에 긴장을 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카메라빨에 안 바뀌게 거울볼 여유가 있을까요? 아 그럼요 거울공주라 우리가 거울이 보든 안 보든 손에 들고 있어야지 덜 불안해요 맞아요 마치 부적과 같이 학생이 책을 들고 다닌다고 맨날 책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대개죠 같은 심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